특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알아요 특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받아 적어요 미아일 박훈인 누굽니까 미아일 박훈인을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 그 엉터리 좌파지 엉터리 좌파라고 거구였고 그리고 천재였습니다 러시아 이전에 유에스의 살 아니고요 유에스의 살이 아니고 이 천팔백오십 년 무렵에 활동했던 분인데 무슨 유에스의 살이 나와요 그게 천팔백오십 몇 년이니까 이게 저 소련이 다 분할 되기 전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유에스의 살이 언제 생겼나 하면 이 천구백십십 년에 미사를 생겨나고 나서